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은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소매 끝만 스친 인연도 그것을 살릴 줄 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배움을 얻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달라진다.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거우와 파블로 피카소 이 둘 중 누가 더 뛰어난 예술가인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누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는 명백하다. 고은은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해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좌절을 거듭하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카소는 살아 생전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대접받으며 부유와 풍요 속에서 90세가 넘도록 장수했다. 도대체 무엇이 두 화가의 인생을 갈라놓았을까?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영학자들은 인맥의 차이를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인생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라고 한다. 고은은 사후에 피카소를 능가할 만큼 크게 이름을 떨친 화가이다. 그가 남겨놓은 걸작들이 피카소의 그림보다 값이 더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죽고 난 뒤에 성공이 살아 생전의 성공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란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 함께 토로할 수 있고 갑자기 전화하거나 찾아볼 수도 있으며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는 성격의 단점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옛 경전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붕은 우아하고는 다르다. 진정한 버신 붕이 되려면 첫째 나이를 따지지 않고 둘째 직업의 귀하고 천함을 따지지 않으며 셋째 집안의 배경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 리더들이 참조해야 할 인맥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직업적인 인맥 구축은 깊이를 중심으로 해야 하고 사적 인맥 구축은 다양성을 중심으로 넓게 한다. 전략적 인맥 구축은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흥한 인맥의 세 가지 장점은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인맥은 일종의 권력이다. 한 번 받기도 힘든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경우 그는 화학상과 평화상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던 인물이다. 그의 창조적 성공은 탁월한 두뇌가 아니라 깊고 다양한 인맥, 균형적인 인맥의 결과이다.